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오랜만에 인류애가 완전히 바사상 녹아내리는 그런 거지같은 사연을 가지고 왔어요. 일단 봅시다. 제모 유산하고 마음이 아파 울고 있는데 시모가 자기 생일이라며 너 뭐하냐 우냐 와서 밥 좀 사라 이러네 남편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니들은 용서가 안되는구나. 원제 유산해서 수술했는데 자기 생일이라며 오라는 시모 최대한 짧게 쓰겠습니다. 저는 임산부였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임신 8주차 때 아기가 갑자기 잘못해서 계류유산을 했어요. 그리고 소파 술을 받은 그 당일 저희 친정과 시부모 모두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 뒤에 마음이 너무 아파 울고 있으니까 원장님이 이건 엄마 잘못이 아니라며 저를 진심으로 위로해줬어요. 근데요 남도 이러는데 아니 아니 그래요 임신 8주 사실 얼마 안 품고 있었던 거라 저도 금방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꾸 생각나고 그냥 눈물 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수술한 바로 그 다음날 시모가 저한테 전화를 했고 기분이 좋은가 봐 막 깔깔깔 웃으면서 다음 주에 내 생일인 거 알고 있지 너 올 수 있냐 이러더라고요. 진짜 너무 속상해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님 왜 이러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에이씨 엄마는 니가 많이 걱정되니까 그래서 니 얼굴도 보고 싶고 챙겨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오라는 건데 아니 왜 이렇게 예민해 이럽니다. 정말 아무렇지 않다는 뜻이 말이죠. 이거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저만 용서가 안 됩니까? 저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이 궁금해요.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이혼해요. 근데 이혼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남편 입을 좀 찢어야겠니? 물론 똑같은 지 엄마 입이랑 똑같이 찢어. 내 댓글 와 그래요. 나도 순간적으로 쓰니 남편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2번 나는 시모보다 남편놈이 훨씬 더 소름이고 밉다. 아니 저게 말이야 방구야 똥이야. 지 생일 챙기라고 오라는 건데 지금 이게 며느리 챙겨주고 싶어서 부르는 거라고? 헐 밥을 사든가 아니면 밥을 하라고 부르는 거잖아. 완전 썩은 마음이 뻔히 다 보이고 있는데 뭐라고? 엄마가 너 챙겨주려고 그러는 거야. 니가 예민한 거야? 쓴이 외람되지만 앞으로 이미 신중히 생각하세요. 아니 그냥 이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이 아니잖아. 진짜 소름 끼치도록 이상한 종자들이라고요. 거기서 살 거야? 3번 이런 말 하는 거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혹시 아기가 엄마의 쓴이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게 아닐까요? 당장 도망치라고. 아니 진짜로 며느리가 걱정됐으면 당장에 보약이라도 보내줘야 그게 정상 아니야? 근데 생일 타령을 한다고. 야 이게 정말 걱정하는 거냐 남편놈아? 4번 야 쓴이 남편 사람 맞습니까? 이참에 그냥 버리세요. 아기가 엄마 불쌍하다고 가버린 거 너 정말 모르겠어요? 5번 유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솔직히 시모 입장에선 그래요. 생일이 뭐 당장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니까 미리 의사를 그래도 한 번 정도 물어보는 게 맞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내 말은. 그냥 좀 사람이 눈치가 없는 걸 수도 있고 말이죠. 근데 여기는 무슨 일방적으로 쓴이 편만 들고 있네. 참네. 내 댓글 아니 야 유산하고 다음 주 되면 그게 싹 괜찮아지더냐? 그래서 이러니까 인간이 너무 무식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다. 그래 너는 네 자식이 죽거들랑 일주일 후에 술차 마시러 가라. 2번 아니 수술한 바로 그 다음날에 굳이 이런 말을 해? 그냥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건가? 아니 뭐 설령 그렇다 해도 그래. 남편만큼은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요. 3번 야 그거를 그 타이밍에 물어봐야 할 만큼 눈치가 없다. 눈치가 뭐 도래 쳐맞고 돌아가셨나? 판단해 무슨 판단. 이거를 물어본다는 거 자체가 이미 아이고 애가 죽은 건 죽은 거고 내 생일잔치는 제대로 해야지. 바로 이거잖아. 이거는 7살짜리 어린 애도 알겠다. 6번 정말로 며느리를 생각해주고 걱정해주는 거라면 약을 사주든 아니면 약값을 계좌이체해주고 아이고 그래 푹 쉬어라 이랬겠죠. 도대체 이거를 시모랑 남편 편 드는 사람들 뭡니까? 7번 제 주변에 계류 유산 확인된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어이고 너희 시험에 생신산 차례해야지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전화로 난리친 시부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차여차 해가지고 그 이후로 애를 낳고 1년 정도 살다가 결국엔 저 미친 시부모들 때문에 이혼을 하긴 했는데요.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런 사람들 절대 안 변해요. 8번 아무리 봐도 유산한 며느리 정신적으로 힘들 거고 그러니 혼자 있는 것보다야 가족들이라도 만나는 게 더 좋을 거고 특히 본인 생일이라는 그런 명분도 있으니까 딱 한 번 제안한 걸로 보이는데 유산 때문에 그래? 다들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대댓글 어이가 없네. 만약 지 딸내미가 유산을 했어도 저런 소리 했을까? 2번 야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제대로 미쳤네. 아니 정신적으로 힘들면 친정에 가라고 해야지. 이게 정말로 며느리를 진심으로 걱정한 걸로 보인다 이거야 지금? 너 심어냐? 9번 남편 머리가 너무 꽃밭이다. 이혼도 얼마 안 남았네. 이거는 며느리를 챙겨주고 싶은 게 아니라 본인이 챙김받고 싶은 건데 정말 몰라서 저러는 걸까요? 진심으로 며느리가 걱정된다면 무조건 쉬게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지 생일이고 나발이고 미역국 왕창 끓여서 아들 손에 들려 보냈어야지. 안 그래요? 남편도 심어도 절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솔직히 사이코지 뭐. 추가 소파술은 지난주 금요일에 했고요. 심어에게 전화가 걸려온 건 다음날인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당신 생일은 일요일이었죠. 수술 이틀 뒤에 자기 생일이니까 오라고 전화를 한 겁니다. 참고로 진짜 생일은 그 이후 평일이에요. 근데 형제들끼리 합의해가지고 미리 앞당긴 겁니다. 일요일로. 여하튼 생일 당일에 어머님 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못 가겠어요.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이구 아니 너는 뭐 몸이 얼마나 안 좋길래 그러냐? 밥 먹으러 오라는 것도 못 와? 어이구 알았다. 우리가 가마.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갔어요. 그리고 식당 가는 길에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시댁에 먼저 들러가지고 당신들을 픽업했고요. 식사 후에도 마찬가지. 대까지 다 데려다 드렸습니다. 평소 시아버지 차로 두 사람이 부산까지 잘 놀러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식당 같은 데 갈 때는 반드시 꼭 우리를 호출해요. 데려가라고. 여하튼 이때 먹었던 메뉴는 회랑 매운탕인데 뭐 시아버지 남편 아주버님 이렇게 셋이서 술을 아주 그냥 주고장창차 마셨다더군요. 계산도 저희가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기분도 좋지 않은 상태로 정말 억지로 조금 먹었더니 지금은 장염에 걸려버린 상황이에요. 끝으로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린 의도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시모가 했던 말이 너무 기분 나쁜 것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남편이란 인간이 저한테 했던 말과 행동이에요. 이거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상처로 남을 거고 그래서 결단을 내려고 하는데 정말 혹시나 제 생각이 틀린 건 아닌지 검증을 한번 받고 싶어서 아니 맞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서 글 올려본 거예요. 그런 만큼 이제는 어느 정도 마음 정리가 다 됐고요.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남이 아니고 마치 본인의 가족처럼 걱정해주시고 생각해주시고 진심으로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들 계세요. 댓글 1번 이야 결국 아픈 며느리 불러다가 밥 얻어쳐 드셨네 야 저번에 며느리 걱정돼가지고 불렀다는 것들 다 나와봐라 니들이 뭐라고 시부러 댔는지 아니 또 뭐라고 할 건지 내가 좀 듣고 싶어서 그래 나와봐 어디 갔어 2번 뭐야 결국 같네 아니 이혼하라고 좀 와 걔 답답하다 진짜 3번 아니 저기요 쓴이 본인 감정을 왜 남한테 확인을 받는다 그러죠 불특정 다수들이 당신 씨가 욕해주고 위안받으면 그러면 좋아요? 마음이 풀려? 어차피 이혼 안 할 거면 그냥 내가 예민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바보처럼 사세요 아니 자기 감정도 몰라가지고 내가 이상한 건가 이러고 있는데 이혼을 하겠다고? 어이구 퍽이나 이혼하겠다 하긴 그래 이런 빈다리 핫바지가 결혼 같은 걸 해대니까 시가나 남편이 아싸 게이득 노예 하나 잘 들였네 이러고 사는 거지 여기처럼 3번 후기를 봐도 역시 쓴이가 예민한 3번 후기를 봐도 역시 쓴이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유사는 남편이나 시모도 안타까웠을 게 불보다 뻔한데 그러니 일부러 더 아무렇지 않게 대해준 거 아닐까? 그렇게 해야 쓴이도 이걸 빨리 잊을 수 있을 테니까요 대댓글 야야 너는 절대 결혼 같은 거 하지 마라 4번 이건 쓴이의 잘못입니다 바로 저런 놈이랑 결혼한 거 말이죠 그러니까 부디 두 번째 잘못은 절대 안 하길 바랍니다 5번 아니 등신처럼 하자는 대로 이미 다 해놓고 여기 와가지고 남편 시모 욕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욕하면 님 인생이 좀 나아집니까? 아니 왜 계속 가만히 있는 거야 죽은 그 불쌍한 아이랑 앞으로 남은 님 인생 정말 안 불쌍해요 6번 그래 뭐 본문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런데 이런 미친 추가글을 보고도 이거는 혼자 힘든 며느리 챙겨주려는 시어머니의 좋은 의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인간들은 이거는 긍정적인 걸 아득히 초월해가지고 그냥 꽃밭에서 사는 것 같아요 어 무섭네 7번 이거 수술한 글을 이야기 안 했으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예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닐까요? 내 댓글 아니 이것도 뭐야 한글 못 읽냐? 아니 다 알렸대잖아 8번 아씨 내 딴 말 안 할 거야 딱 한마디만 한다 명심해 이혼은 신속하게 야 참 답답하네 주작이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른 말 하기 싫어요 아 뭡니까 이게 에휴 감사합니다